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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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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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지 확인은 안해봤네요 조금 더 아프고 와도 되겠네 네 인사부터 해야되는데 인사 어떻게 하지? 구독자님들께 감사합니다 해야되는데 웃는 얼굴로 보여줘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여기 봐야지 여기 봐봐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줄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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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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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njour. 안녕. 손님하고 지은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. 이건 치킨부거 치킨말이부거 하루에 7,8개 주는데 무게로 접으면 200g도 안됩니다. 이건 칠면조육포 이건 제주도말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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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야가 안먹는것도 있어서 안먹는거는 따야 산책로에 있는 친구들 갖다주고 있습니다. 이건 닭발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. 다 먹었는데 다 먹었어 다른날보다 흰가지가 줄었어 물 먹으러 갈려고 으 털 빠진거 봐 요즘에 털이 더 많이 빠지고 있는데 다 먹었어 물 먹으러 가 으 으